오늘은 마리나비의 데미지 릴리프 슬리핑 마스크를 소개해볼게요 잠자는 동안 완벽한 피부관리, 피부골장 마스크입니다 데미지 릴리프 슬리핑 마스크는 빙하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모든 성분의 베이스인 정제수셋이 빙하수로 대체했습니다 무려 62.7%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헤어밴드도 함께 보내줬어요 빙하수는 성질이 차지만 도대체의 성질은 적이없어 피부에 유해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빙하수는 물보다 5배 작은 저분자이기 때문에 정제수보다 피부 깊이 흡수되어 속건조와 속각질을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청정해선 완도에서 찾은 성분 다시마가 함유되어 있어요 다시마에는 피부 미네랄이라 불리는 아연이 풍부해 피부관리에 효과적이며 비타민C, E가 풍부해 피부를 탄력있고 윤기나게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찬풀가사리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찬풀가사리는 항산활성 및 피부관련 좋은 성분이 있으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유효성이 뛰어납니다 실제 보습제로도 쓰이고 있는 트레알로우스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인간 피부에 존재하는 물질로 자신의 무게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강한 보습 성분입니다 이렇게 수분감이 풍부한 산뜻한 마린컬러의 젤 크림 텍스터에요 산뜻한 발림성과 속은 촉촉하게 꽉 채우는 수분감과 겉은 산뜻, 속은 촉촉,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이 좋아요 피부에 시원한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막을 형성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숙면한 듯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제품 사용 방법은 취침 전 기초화장 마지막 단계에선 크림 대용으로 얼굴에 펴 바른 후 두들려 씁수시켜줍니다 약간 시원하게 해서 사용하면 더 좋더라구요 요즘 저의 최애템입니다 스포츠는 대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척의 정보를 통해 지시해 주시면 됩니다 스포츠는 대상으로 멀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